dit 집중 합정요? 네 뭐 주세요?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당춘점 망했다고요? 왜요? 저희 세팅이 안될 것 같아요 오늘 둘이 데이트에요? 어 안 망했어요 맞아요 같이 가는거에요 그냥? 네 여보 둘 다 오늘 홀몸이라니요 홀몸이라니요 홀몸이라는데 홀몸 홀몸 좀 홀몸이 있는데 홀몸은 저긴데 감사합니다 new 너무 이쁘게 입으셨네요 옷 졸라맨 약간 평상시랑 조금다른 너무 젊게 변하네 포다닥 뛰어 들어가시겠네요 아 이제 pastors 무조건 버스는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저쪽이 어때요? 그 시우! 아, 그쵸? 생산을 못하겠네 쉽다, 왜 저번에 일로 나간 것 같지? 아, 진짜? 돌아갔나? 돌아갔나? 아, 아니다! 잘못 나왔구나! 여기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? 어! 아, 네? 슉! 오마이갓! 진짜 이스라엘 수술이야 너무 잘하네 아니에요? 너무 뒤에도 조심하세요! 오우우우우웅 센스?! 오우우우우우우우우오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, 오우우우우 오늘은 샷 찍어주던ŵ이ispnah 저도 찍어도ampf했어요 나? 어, 어 아, 함, 함! 다행이다 근데 오늘 웬일에 버스 타고 가요? 안 가셨어요 아까 그 말 그대로 하셔야죠 아 홀몸이라고? 네 단어 선택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까 놀랬잖아 홀몸이래 갑자기 어? 아 맞아 여기로 갔을 수 없어 호우 조심하세요 어? 버스 그럼 그거 타요? 빨강색? 응 빨강색? 아 그래요? 막 차 12시 반이랑 1시 반이라고 돼 있는데 어? 그래요?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아 아 여기에 있어 거의 났어요. 힘내요. 할 수 있다. 오늘 키링 너무 빡셌어요. 엄청 왔다타시던데요. 잡으려고 죽는 줄 알았어요. 아 진짜요? 찍는 줄 알았어요. 머리카락이 누나 들어가서. 그래도 잘 쳤는데? 힘들어. 조심히 가세요. 조심히 가세요.